자 이 메가트럭 4.5톤이죠? 메가트럭. 이 차량 오늘 흡기에 탄 D타입 하나 그리고 인터플로에도 D타입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1으로 보이는 만큼 12개 장착을 완료했습니다. 이 차량은 지금 다시 탑을 제껴서 고스트 냉각수까지 3병 주입하려고 합니다. 이 고객님은 안성에 계신 고객님이신데 이쪽에 볼일이 있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오신 김에 얼마전에 매연을 불합격 맞으시고 아 이젠 미룰 수가 없다 해서 다시 장착을 하기로 하셔가지고 방문하셔서 장착 완료했습니다. 여보세요? 네 아 저기 지금 고속도로가 좀 막혀가지고 좀 많이는 못 밟아보는데 네네 느낌은 확실히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기 아 오늘 진짜 시간 맞춰서 와줘갖고 고마워요 아이 별말씀을요 아 딱딱 오늘은 시간을 많이 벌은 것 같아요 여기 딱딱 해갖고 다행입니다 타이어 딱 해낸 시간하고 거의 같이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네 아무튼 조심해서 가세요 네 더 타보시고 또 전화 주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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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